하루종일 기분이 업되는데요. 앞으로 매주 새로운 주제, 새로운 스타일로 당신의 하루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김한선의 패션! 첫 시간은 바로 여름 휴가철을 위한 스타일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휴양지의 낭만을 화려하게 수놓은 플라워 프린트 룩 시원하면서도 세련미를 잃지 않는 모던 마릴룩 한여름 태양보다 더 핫한 비비드 룩 스타일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춘 사파리 룩까지 여름 휴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바다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피서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 틈에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 평화롭던 피서객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킨 아찔한 그녀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으니 치마디로 감쪽같이 가린 조금은 두꺼운 다리 노출의 계절을 스마트하게 즐기는 비밀 바로 플라워 스타일인데요. 화려한 패턴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다리나 볼록한 배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꽃무늬가 있다고 다 같은 플라워 스타일이 아니다. 꽃의 크기와 색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나오는 배와 처지는 팔뚝이 고민이신 분, 주목! 넉넉한 품의 꽃무늬 블라우스와 심플한 반바지를 매치한 이 스타일은 상체 비만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데요. 이처럼 꽃무늬가 작을수록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효과는 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죠? 네. 반면 꽃의 크기가 화려할수록 글래머러스한 연출이 가능한데요. 어허. 소녀시대의 티파니양이 입어 화제가 된 바캉스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마린룩이. 잘 어울리세요 혹시. 완벽하게 다리는 가려지면서도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는 속살 때문에 섹시함을 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팔뚝도 너무 많이 가리면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슬릿이 있는 이런 휴양지에서는 줄무늬가 매력적인 마린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옷은 해군의 유니폼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여름 스타일이죠. 마린룩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 너도 나도 마린룩으로 한껏 차려입은 것 같지만. 너무 굽고 같은데요. 글쎄요. 막 다 먹었을 줄 한 빠삐형들 같죠? 땡땡이 바지 위에 줄무늬 셔츠라니요. 전 이뻐 보였는데 아니었군요. 앞서봤던 줄무늬 셔츠 대신 흰티를 입은 모습인데요. 훨씬 시크해졌죠? 이처럼 패턴이 있는 와이드 팬츠는 그 자체로 충분히 화려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심플하게 코디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포인트를 많이 주면 안 되는군요. 또 다른 잘못된 이에 원피스 안에 구겨놓은 긴 티셔츠가 웬말? 청량감의 매력인 마린룩은 이렇게 시원하고 깔끔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군살 때문에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 이 무늬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늬 속에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의 붉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얇은 두께의 줄무늬는 부피가 팽창돼 보이는 효과가 있고 너무 두꺼운 줄무늬 역시 입었을 때 그 신체 부위를 더 부각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몸통 부분에 주무늬가 유독 더 두꺼운 이 셔츠는 가슴 부분은 더 글래머러스하게 강조해주는 반면 팔뚝은 얇고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스타일 역시 상의가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템은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심플하게 코디해줘야 시크한 스타일로 완성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네. 1cm에서 1.5cm 정도의 줄무늬가 가장 날씬해 보인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클래식함과 동시에 세련미까지 선사하는 모던 마린 룩. 올여름 시크하게 돋보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타일입니다. 아, 길이 다르네요. 여름바다에선 누구나 더 주목받고 싶고 더 화려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럴 땐 한여름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비비드 룩을 추천합니다. 비비드 룩이요? 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